아아아아앗 내가 못 할 거길 믿고 가 너의 하루가 그 빌떠 어려운 생각 그래 나도 외로워가고 싶은 일이 희매다 놈 말도 안 정도라고 웃자가 나만 이해본 대전의 의미인 것 나만 다른 생각하고 똑같고 세계 공급하던 기분이 없고 우리나라가 내 친구가 내 끝 그래 가끔 이런 생각들이 나 기분을 천만치야 혼자 있긴 싫으니까 나를 집에 보내지만 난 이런 기분이야 내 꿈이 아닌 거리로 기울이야 난 이해본이야 난 지금 미행이 안에서 후닝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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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에요 바람에 대한 내 유학생아 내 유학생아 한살이라도 어릴 때 배워봐 내 유학생이 살만 가끔 기획이 아닌 창밖에 새겨 오랫댐 각가밤이 교메할 때 생각하고 지난 그 일을 낳을까 비행기 흔하게 외쳐버리고 내 기분 그냥 널 맞춰 지나가는 몇 값 숨겨면 뒤로는 못 느껴 이 안에서 뭐라도 해야 돼 틀어지 않은 의면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아는 유학생아는 생각보다 큰 제이제 비행기 부지개 위를 달려 이제는 돌아갈 수가 없어 창밖을 내다보리어 듯해 비행기 참여 가려해 우리나라에서 공부한 세계 공용어로 기쁜 침대 맛이 묻어 집가방을 찾았어 집가방의 무게 나의 나이처럼 어리네 돌아갈 때 쯤엔 늙일지 가방의 무게 고 지금 내게 소중해 똥 글자 부리려놓을래 어리 어리 지금 내게 소중할 것 보다 더 소중한 걸 찾을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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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유학생아 여기서 물을 배우고 같이 나도 몰라 그래도 해 우리 나로 나의 욕이 나지 하가는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가방의 무게나는 주로 여행이 나의 욕을 내 룰아세운아 내 룰아세운아 렛